님들 그거 롤에서 상대가 수압했는지 안했는지 아는 방법 아시나요? 이게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압했는지 안했는지 이거를 다른 창을 띄워놓고 있다가 갑자기 롤 창이 제일 앞으로 오면 상대가 수압을 한 거임. 뭔 말할?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심리전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재픽 차례가 되면 롤 창이 제일 앞으로 오잖아요. 근데 재픽 차례가 아닌데도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. 그때 그냥 상대가 수압을 한 거임. 탈론이라. 탈론은 로밍 자주 가잖아. 그죠? 스타 상대로 절대 로밍을 가지마. 그거 해야겠죠? 절대 트리스나 상대로 로밍을 가선 안 돼. 뼈방패 철거? 나는 뼈방패 철거 스타일 아닌데. 나는 마법의 신발의 외상 스타일인데. 그렇게 가자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존 고수 짱짱. 지존 고수 짱짱의 탈론은 좀 그런데. 어? 럭스 오잖아. 아니, Q가 아니었어? 아니요. 뭐야. 아. 아. 기분이 나쁜데 이거는? 얼마 벌었니? 13골드? 글로벌 골드 13골드 손해 중. W 빠지면 한번 가볼까? 이런 느낌으로? 카이팅하면서. 카이팅하면서? 음. 왜 그래? 별로 맛이 없었던 건 사실이야. 덩글이 이블린이니까? 좀 더 나대도 되지 않을까. 그죠? 에라 모르겠다. 그게 안 할란다. 불타니 이게 맞아. 어, 이제 노프리지. 조심하라고. 뭐야, 얘. 왜 이래. 아니, 이블린님. 6렙 전에 갱 오는 이블린이 어딨어요. 뭐, 노크하잖아요. 어? 타워 맞았음. 어? 맞으면 어쩔 건데. 뭐? 에라 모르겠다 너 표 빠졌다나 따 따 따 따 어? 카이팅할게 오케이 이게 기민한 발롤님? 미쳤다 미쳤어 이 맛이지 이게 기민한 발롤님이지 죽었으면 그냥 나락가는건데 그쵸? 정말 다행이다 어? 뭐야 수고하세요 타워골도 먹었나? 나 못먹은거 같은데? 좀 아쉬운데 탈론 미아 해팅으로 쳐줘야겠다 그쵸? 음 탑으로 갔네 트타 상대로? 절대 로밍을 가지마 이녀석아 너 로밍갔지 그럼 벌좀 받자 절대 트리스타나 상대로 로밍을 가선 안돼 어 왜요? 절대 그걸로 궁금해선 안돼 그냥 가지마 가지마라면 가지마 어? 잠시만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나도 가버려 다비 좀 더 잘했더라면 이 치명타가 운 좋게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? 15%? 이건 좀 큰데? 이게 와드로? 2초 먼저 가져고요 흠 그래그래 탈론이 또 간건 사실이야 절대 트리스타나 상대로 미드를 오래 비워선 안돼 어 왜요? 절대 그것을 공부해선 안돼 어? 절대 제리 상대로 흐흐흐흐 어? 뭐야? 왜이렇게 적어? 야 이거 미드온다 절대 파이크 상대로 미드를 마구 밀어선 안돼 파이크가 로밍으로 오니까 아하 이러면 그걸 못하는데 어? 흐흐흐흐흐흐흐흐 콜댐 절대 트타 상대로 로밍을 가선 안돼 탈론아 너 그걸 까먹은거니? 오케이 난 안따라갈게 어 알고있구나 어 잘 알고있네요 이 친구는 W 쓰겠지? 그럼 피하고 따 따 따 다녔어 절대 트타 상대로 로밍을 가지마 트타는 절대 안따라가니까 그냥 밀게 절대 로밍을 가선 안돼 좋아하세요 절대 로밍가서 죽어선 안돼 그랬다간 걷잡을 수가 없어져 아 아 타워 마리오는데 이거? 어떻게 안되나? 아 아 포불 뺏김 팀한테 아이고 참 포불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낙타인데 베리야 미드로 오면 어떻게 해 바텀 막았어야지 바텀 막았어야지 뭐야 이거 들어가세요 타워 한덴데? 궁 빨리 써줬으면 살렸는데 그쵸? 좀 아깝네 궁으로 그냥 빨리 밀어서 살릴걸 도망가자 절대 트타 상대로 미드를 비워선 안돼 어? 수고하세요 이블린 어디갔지? 이블린이 어디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오면 죽지 뭐 오면 죽자 분명이지 뭐 그거는 절대 W 함부로 빼선 안돼 절대 W 함부로 빼선 안돼 따 따 따 슬슬 도망가야겠는데? 슬슬 도망가야겠는데? 오케이 에라 모르겠다 슬슬 도망가 섬 에라 절대 W를 함부로..어? 아니 이게 왜 걸림? 와 이거 너무 창의적인데? 상대 이블린이 한 명 더 있나? 이게 무슨 소리니? 오 네 잘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흠.. 이게 맞아 트타는 이게 맞아 오 제리 1대4? 매드 무비? 아 제리는 룰러가 아니었구요 실패요 어 뭐야 여긴가? 어? 왓? 제인은 룰러가 아니었구요 흠.. 마려운데 이거는? 절대 트타 상대로 미드를 비우지마 제가 이거 가능? 이블린? 이블린이 올 수도 있으니까 킹화를 하고 수고하세요 잘 먹고 갑니다 아 그래요 좋은걸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쳐 세타는 그리고 나버리가 나온 시점에서 오브젝트 거의 최강이다 그쵸? 굿 흠.. 저희장 할게 없구만 그냥 밀자 모르겠다 제가 왜 여깄니? 어? 뭐야 에라이 쟤 뭐하세요? 톡톡톡 까빙 어 아니 이걸 이렇게 잡네? 대라 모르겠다 암 박 사이크로 막을 수가 있을까? 이거를? 사이크님 이거 가능? 이거 가능? 그저 바로만 봅니다. 뭐 어떻게 막겠니? 들어가세요. 되지? 이거 봐야되는데 그쵸? 티타는 사실 딜량 그래프가 중요한게 아니거든. 여기에서 포탑에 관한 피해량. 아 네. 잘 봤습니다. 이걸 다 안먹는더라. 이녀석. 제스를 마구 놓치고 있구나. 어어. 이걸 이렇게 도망가? 눈이 나쁜데? 뭐해? 아니 경험치 갱을 하면 어떡해요. 에코님. 아 미드 망했네. 경험치 갱을 하면 어떡해요. 미드 망했네. 그러면 6렙이 내가 늦어지잖아. 아 미드 망했네. 아이 참 미드 망했네. 점프라면 큰일날 것 같은 그죠? 뭔가 수상해. 용이나 같이 치자. 마카야미. 이리 미아엘. 어디 갔을 것 같진 않아. 갔네. 제드 화이팅. 아니 제드가 아니라 제이스. 이득. 이득 볼게. 티카는 이게 맞아. 티타 상대로 절대 로밍을 가지마. 티카는 먹고 있다. 어 맛있어 벌써. 벌써 맛이 좋다. 그죠? 절대 티타 상대로 함부로 로밍을 가선 안돼. 티칸 야미. 잘 먹고 갑니다. 수고하세요. 자 철거 완료. 아 오늘 일당 벌었다. 집와서 맞는거 먹어야지. 혜택 바로 나오네요. 수고하세요. 뭐야. 카타 나오고. 텔포 때까지 좀 사려야되나? 뭐야 이거. 그럼. 이득인데? 다 궁도 빠져가지고. 그죠? 근데 이거. 렉사이 있나봐. 하는거 보니까. 어쩔건데. 렉사이 있으면. 이녀석아. 정신 나갔어? 렉사이도 없네. 심지어. 넌 손해 좀 보자어. 어디서 그 체력으로 날먹하려고. 자 렉사이 바텀이 있다가 갑자기 안보이죠? 왜일까? 나한테 오는거 아닐까? 어 근데 에코 오니까 그죠? 해제해. 어 야미. 콜만. 어? 아. 뒤로 갈게 내가. 흠. 이건 될만한데? 어? 뭐하세요? 가버려. 렌즈 돌리면 뭐할건데? 또 박으면 되지. 뭣? 자 철거 들어가자. 미드는 다 깠으니까. 탑 펼고 반드시 가야겠지. 깜. 펼고 반드시 가야지. 뭐야. 흠. 내 쪽으로 안 오지 않을까? 용쪽을 가지 않을까. 그죠? 배제해. 어. 카타 아래쪽으로 갔네. 그럼 자연스럽게. 우주 끝까지 밀어. 어. 치타는 그런거 몰라. 치타는 그런거 모른다. 이 친구는 그냥 합니다. 치타는 그런거 몰라요. 뭐 어쩔건데. 버려. 수고하세요. 어. 나왔습니다. 호흡. 아. 뭐야. 아. 진리언 친구가. 어. 치타는 한타 그런거 몰라요. 걘 그냥 합니다. 걘 그냥 해요. 수고하세요. 어. 어. 에라. 모르겠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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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살려줘. 호흡. 호흡. 진리언 궁이 없나. 호흡. 호흡. 오. 뭐하지. 이제 더 이상 밀데가 없는데. 철거 다 끝나가지고. 실직했는데요. ATH. 어여. 이 차를 다 밀어버렸네? 흠 안 들어오나? 에라 모르겠다 티타는 그냥 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해요 형 티타는 그런거 몰라요 어우 미안합니다 뭐죠? 흠 에라 모르겠다 빵 흐흐흐흐 어이가 없지? 그냥 맞아보고 이게 맞나 싶지 티타는 그런거 몰라요 그냥 합니다 얘는 그냥 밀어요 아니 이쯤되면 적당히 가야하는거아니에요? 아 티타는 그런거 모릅니다 얘는 그냥 끝까지가 어 안막아? 안막으면 밀게 아니 아무도 안와 벌좀 받자 다시가세요 도망가 할게 없는데 이제? 나 그냥 타워나 밀게 모르겠다 이게 맞아 막을거면 막아라 얘들아 안락사 드가자 안락사 가야죠 못하니 이렇게 돼버린걸 가오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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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